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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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껀 아무것도 안해 와와 힘준봐 어디서 개 짖는 소리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수렴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? 얼마나 드신 거예요? 내복 아니 내복인데 내호야 우리 아지는 7080 갔어 내호야 아이고 쪼라 아이고 아이고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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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파란거 이거 이거 봉다리 일단 봉다리 꺼내면 그 안에 다 있어 생선이랑 줄 어 거기 줄도 다 있어 여기가 끈지 않아 차 들어와 이거 어 돌듬이다 돌듬 맞죠? 응 뒤놀래미도 넣어요 쓰레기는 거기 파란색에다 넣어요 줄 긴 거 있지 않아?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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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봉다리다 저한테는 다가가가 다가가가 조암 나가시나보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끈에 걸려가지고 저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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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꽃놀이 했어요? 어디서요? 아 이뻤어요? 1등되면 우리 줄거야 얼마 만약에 우리가 사준거 1등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? 그냥 먹티에요? 여기다가 잡으러 갔네요 근데 여기 산이라서 시원하네 뭐예요? 근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불은 최대한 물기를 싹 빼주시고 잘 구멍에 맞춰서 똥똥거리다가 빼주시고 이것도 다 경험인데 이 안에 물기가 있으면 테스팅할 때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피도 가급적이면 다 빼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모기장 이거 어디서 샀어요? 인터넷이요. 샀어요? 물이 주려고 산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와 문 열어 놓고 자도 되겠네 우와 오 손발이 잡힌 거예요? 안녕하세요 샀꼬시에 먹으면 맛있겠네 물 안 하세요? 안 하고 맛있죠 샀꼬시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상추에 싸먹으면 맛있죠 물을 넣어야지 시원하지 물을 넣어야지 시원하지 이거 낙지 잡으신 거예요 어제? 잡아가지고 잡으셔가지고 이거 막대기에 다 저희 먹이려고 하신 거예요? 대박 감동 와 원투로 해가지고 이거 낙지 잡아가지고 어?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?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어? 와우 와우 오 입지 입지 오 입지 입지 오 잡혀있다 와 대박 맛있는 소리다 진짜 소리만 소리만 들어도 열드셔 저기가 어디에요 여수? 여수 저기가 어디에요 여수? 여수 아 저기가 여수야? 몰랐네 여기 통발에 문화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없는 거 같아 아무것도 없네 줄을 좀 더 길게 있어야 되나봐 줄을 좀 더 길게 있어야 되나봐 뭐? 어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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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빠 대박이야 오빠 잠깐 이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셔츠 치게 잠깐만 어 뭐에요 뭐 뭐 아니 그 못생긴 애 있잖아 잠깐만요 오 그거 맛있다는데 잠깐만요 어 안보여 어 안보여 오 이쁘게 생겼다 꼴이 뭐야 염색한거야 으흐흑 과연 과연 bly 꼬백 꼬깨 꼬깨 오빠 우리꺼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박이다 여기 뚫고 나가버렸어 대박 대박 우리꺼는 아무것도 아니네 힘준봐 머리봐 또 있어요? 대박 엄청 커 뭐야? 없어요? 위키가 아깝다 위키가 아까워 아니 진울렘이 얼마나 넣었는지 색깔이 다 빠졌어 다 버려요 자 1박 맛있는거 많이 먹고 잠도 푹 자고 힐링하고 갑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영상으로 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cottish 영상으로 fans 저기보 Vinci 자 mutual 잠깐만 여기kel 너무 맛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